좋은 아침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인구는 얼마인지, 통화는 무엇인지, 공식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디오를 보고 나면 미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다른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세요. 새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비디오를 시청하여 미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미국 미국은 98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토지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을 받는 나라인 미국은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북미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서 미국은 멕시코 남쪽에, 캐나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미국 국가의 주민들에게는 미국인이라는 이름이 부여됩니다. 월드미터스.인포 주소의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가의 인구는 3억 3,100만 2,6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다.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이름은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미국 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가 기본 통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수준에는 모국어가 없습니다. 영어는 미국 국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요 언어로 간주됩니다. 영어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영어, 위학, 과학은 도시생활에서 선호하는 모국어와 같습니다. 스페인어는 주로 멕시코와 쿠바에서 온 이민자들이 사용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또한 다른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세요. 새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중에... aprovecha effectively 자장ようにdereti 마세요. 설명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은